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결혼 이민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족 자녀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 비해 언어와 교육 또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는 30만 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 9만 8천명, 중국 8만 1천명, 베트남 5만 8천명, 그리고 필리핀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와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될까 만 6세 이하 자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된 만 7세부터 12세 아이들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들은 다른 출신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를 시작으로 학습 부진과 학교 생활 부적응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차별 등이 사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라는 하나에 담아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남처럼 보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어떤 차별이라든가 편견을 경험하는 문제가 생기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적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중원어가 가능하고 문화다양성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의 인재로 자라준다면 사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작은 나라에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한 나라거든요 그런 어떤 역할을 계속하는 일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족 그들을 진정한 우리 이웃으로 인정해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